네, 진짜 좀 말해 나는 근데 지금 깜짝 놀랐는 게 야 물색깔 봐봐 초록색 플랑크톤 보이는 아우 너무 예쁘지 않냐 이거 으우우!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예쁘다 나는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여기 봐봐 여기 잔잔하잖아 여기 이래이래 잔잔한데 저거 보면 물살 좀 쎄대 뭔가 래프팅해도 제일 정도 래프팅이냐 리프팅이냐 래프팅인가? 리프팅인가? 래프팅은 당기는 거에요 아 래프팅 여기 이제 절벽들이 되게 많아요 카메라에는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도 그렇고 저기 앞쪽으로 시작해서 옆에까지 다 절벽이 저기 너머까지 그래가지고 아까 이 친구가 말했던 그 창설 없는 감옥? 그래서 요런 별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다 절벽이야 사냥 아니면 못 나가 사냥이요? 사냥이요 뭐라고? 사냥 아 나 너랑 다내기 싫어 진짜 사냥나는 못 보자 어? 너 뭐야? PPL 받았어? 나 몰래? 이 새끼야 수익 나눠야 된다 제가 받은 건데요 뒤질래? 이쪽으로 내려가면 멋있게 보이는데 잠깐 내려가도 되나요 그럼? 그래요 정말 좋다 와 대박 대박 야 진짜 여기가 트레킹이 좋은 이유가 있네 와 이야 와 손 한 번 담가 보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weiter 엄청 차가워 우리 집 냉동실보다 더 차가워 어! 여기도 길이 있다! 여기도 이렇게 가는 길이 있네! 지금 비수구미마을 끝자락! 저거 먼저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보면 아까 사장님께서 물에 잠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저기 계단 끝이 잠겨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이 되게 넘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게 선착장입니다. 아까 저희가 저기서 밥 먹을 때 봤는데 배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존댓말 한 게 맞나? 배가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2배를 타고 가는구나. 2배를 타고 나가고 싶지만 저희 차가 저기 있어서... 아, 이런 마을 처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색마을이잖아.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마을은 해외에는 사실 많잖아. 지금 생각하면 수중도시 그런 게 있잖아, 해외에는. 한국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우, 이런 게 있네. 이게 마을이야,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야, 저기서 낙시 하시네. 뭐야. 우와. 지금 저희는 이제 다른 차량지가 있어서 또 가봐야 되는데,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또 등산로가 길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 왼쪽 길로 가시면 등산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다 푸른색인데, 좀만, 좀만 지나면 이제 다 단품될 거니까 이쁠 거 같아요. 와, 잠깐만, 저거가? 이야, 씨, 잠깐만. 야, 잠깐만. 오늘 침 나왔어, 방금. 우와. 우와, 잠깐만, 이거 어떡하나, 이거. 네, 뭐. 땀. 우와, 뭐야, 나. 나 핸드폰 찍어볼까? 잠깐만, 안 돼,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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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자, 잠깐만, 핸드폰 차크, 핸드폰 차크. 핸드폰 차크, 핸드폰 차크, 핸드폰 차크 찍고 가야 돼,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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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야 높이가 못해도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야 내 발걸음 알지? 아까랑 달라졌어 내 발걸음이 그리고 가운데로 못 가겠어 아 밑에만 쳐다보고요? 안 돼요 무서워요 아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아니 담 안 커도 돼요 경치도 보고 가야죠 사장님 경치 보러 왔지 뭐 밑에 보러 왔나?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어 나 밑에 못 보셨어 아 이게 좌우로 흔들리니까 이게 와 중심을 잡아야 돼 이렇게 아 밑에 봤어 아 밑에 봤어 방금 여러분 편집자가 제 앞으로 가서 저를 찍을 때 있잖아요 원래 얘가 어떻게 가냐면 뛰어가요 카메라를 들고 근데 방금 이제 한 반 틈 왔나? 반 아니다 반에 반 뭐야 야 이거 모자 때문에 못 보고 있었네 야 이거 빨리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리자 이거 다 찍어봐 와 대박 야 와 비쳤다 와 이거 뭐야 야 여기로 와서 찍어 이거 빨리 시청자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뇨 우와 돌았네 진짜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동선 재밌네 우와 야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은데 와 진짜 미쳤다 와 뭐야 이거 와 와 바위가 어떻게 뭐 떨어졌겠지 저 바위가 바위가 어 그러네요 이렇게 걸려있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바위가 떨어졌어 그래서 걸려있나봐 이야 하하하하 야 야야야야야 빨리 그냥 찍어 그냥 찍어 빨리 여기 찍어 빨리 여기 찍어 그냥 우와 우와 미쳤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왜 너랑 왔냐고 아니 막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오는 그런 곳 같아 와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야 진짜 미쳤다 와 와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서 이렇게 찍어봐 저기는 한 진짜 한 6, 7미터 되겠다 이런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 봐봐 이 잔잔한 물결들이 큰 폭포까지 연결되는 게 나 너무 신기해 거기다가 뭔가 되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맞아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무슨 유튜버니? 하하하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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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그만 동다그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 대미 하늘을 쩔는다 하늘을 쩔는다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부를 것 같단다 하하하하